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하늘 향해 우뚝 솟은 젊음으로 자신감 있게 한번 가봅니다. 네, 3점짜리 뭐 풀 게 없죠. 그냥 무난하게 뭐 하나 걸리는 거 없이 빠르게 아마 갔을 것 같아요. 9번부터 가봅시다. 네, 수혈 AN이 모든 자연사연에 대해서 합이 주어지고요. 그런데 그 합이 익숙하죠? 네, 만족시킬 때 10개 항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문제에 주어진 시그마 K가 1항부터 N항까지의 2K-1에 AK분의 1. 와, 얘는 뭐 되게 복잡해 보여. 근데 그게 하필이면 N제곱 더하기 2N이라잖아. 그러니까 뭐야, 합과 1반함과의 관계에서 SM 빼기 SM-는 AN이고, 근데 그 AN이 하필이면 여기다 있는 거잖아. 그리고 N은 이제 2부터고, N일일 때는 따로 명시해줘야 돼. 그래서 1일 때를 확인하고, 이게 원래 정의인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난 알아요지. 그죠? 여러분 이건 아는 거잖아, 그지? 야, 상수항이 제로인 N에 대한 2차식의 합이면, 그냥 보자마자 뭐야. 공차가 최고창의 개수의 2배, 그지? 공차가 2고, 첫 장에 1 넣어봐. 얼마야? 3인, 그지? 그래서 이미 얘가 바로 1반항이, 그지? 아, N에 N번째를 넣던 2N 빼기 1분의 AN, 곱한 거 분의 1이라는 니가, 사실은 공차가 2고, N에다 1 넣었더니 3이 나오는 등차식을 하는 얘기야. 그죠? 아마 이거 뭐 오래 걸린 지금도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 AN이, 결국 너 곱하기 너 분의 1라는, 결국 뭐야 또, 아, 부분무수 꼴이구나. 보자마자, AN이 결국 2N 빼기 1과, 결국 2N 플러시를 곱한 거 분의 1이 됐으니, 당연히 이걸 10개 합은 고민하지 않죠. 여기서 예를 빼면, 결국 2분의 1 앞으로 빼고요. 그지? 시그마 너 분의 1 빼기 너 분의 뭔데? 어차피 아랫 끝, 그지? 아랫 끝을 작은 점체에, 윗 끝을 큰 점체에 남은, 대입한 것만 하나씩 남는다 그랬잖아, 그지? 왜? 연속한 홀수들의 합이거든. 그지? 연속한 홀수들의 합. 그러니까 당연히 N에다 1는 건 1분의 1만 남을 거고, N에다 10는 건 21분의 1이 뒤에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21분의 20에 나누기니까, 정답은 뭐다? 10이 된다, 그래서 1번이 답인 걸 빠르게 캐치했겠죠. 오케이, 그렇게 완료 짓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양수 K에 대해서 함수 FX가 K에, 와, 표현 방식이 벌써 인수분해가 딱 돼 있잖아. 너보고 사실 뭐 그림을 떠올리려는데, 봤더니 보기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너무 착하게. 그지? 안 그려져도 내가 그리려고 했는데, 그지? 어쨌거나 이럴 때, 곡선 FX와 1.2, X축이 1.5와 2점 PQ에서 만난다. 그래서, 아, P와 Q의 위치를 안내를 하는 거고요. 그럴 때 어쨌거나, 그래, 위쪽 영역이랑 아래쪽 영역을 각각 A, B라 해서 그 넓이의 차가 3이 될 때 K값을 거라는 거야. 야, 그래서 뭐 문항이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그지? 복잡해 보이는데, A 넓이에서 B 넓이를 뺀 게 3이라는 건 넓이의 차는 우리가 언제 A구하고 B구해서 계산했어. 어, 그럼 바부팅이 되는 거지, 그지? 아유, 그냥 최근에 얘기했던 것 같아, 그지? 그냥 보자마자 이면 저는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그래, 3까지. 정확하게 FX가 0, 2, 3을 근으로 갖는 3차 함수니까 0부터 Q점이의 X좌표가 3이니까 0부터 3까지 통으로 적분한 거야, 누구를? 너를. 한꺼번에 정적분한 값이, 결국 뭐라는 거야? 아마도, 그제, 위에 있는 거는 양수일 거고, 밑에 있는 건 부호를 바꿀 거잖아. 그게 너야, 그게 바로 이 의미라는 얘기야. 이 3이 갖고 있는 의미. 그지? 그래서 K값 거라는 거야. 그냥 정말 단순 계산이죠. 단순 계산인데, 여기서 또 단순 계산하라고 했을 때 K가 분명히 양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계산하는데 또 뭐 전개하고 뭐, 아유, 그지? 그래도 되지. 그래도 되긴 하죠. 전개해서 푸는 아주 정직한 친구들, 그지? 괜찮아, 그래서 맞은 거면. 하지만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지? 그런 거 아니지. 설마 얘기했잖아. 4점짜리 정적분 계산 시 간단한 법을 찾아라. 그지? 간단한 법이 없을 리가 없지. 그게 안 보이면 그냥 전개해서 푸는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느끼게, 아, 선생님, 아쉽다. 이런 거잖아. 참 아쉽다. 0을 근으로 갖고, 2를 근으로 갖고, 3. 하필 네가 2하고 3을 근으로 가져서 내가 0부터 3까지 너를 정적분을 했는데, 아, 아, 기분이 나빠요. 이런 거잖아. 뭐 하나 배운 공식이 활용이 안 되니까. 그냥 통으로 갈 때는, 그지? 근데 생각해봐. 아니, 네가 2가 아니고, 네가 만약 X백이 2분의 3이었다면, 이런 거잖아. 그지? 뭔 얘기야? 2분의 3하고 얘가 같아지려면, 이렇게 분리하라는 얘기야, 가운데 칼을. 가운데 탕을 이렇게 분리해주면, 너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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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곱해봐. 그러면 0, 2분의 3, 3을 근으로 가는 3차 함수를 정적분했어. 0이 오지. 0이 오지.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차 함수 곱한 거 적분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미 그냥 심지어는 암산으로도 가능한, 그지? 그런 친구들이 있어.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지, 그지? 야, 그래서 선생님, 내가요, 얘 정적분한 건, 마이너스 2분의 1을 최고창의 해수를 하는 2차 함수 적분하는 거야. 2차 함수인데 근이 0하고 3이야. 아래 끝이 근이요. 그냥 넓이 공식이야. 뭐니? 마이너스 6분의, 그지? 넓이가 아니라 정적분의 값이니까. 그지? 마이너스 2지면 안 돼.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창의 해수, 그게 마이너스 2분의 2인 거야. 아,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2에서 폴뻴이 되는 거야. 그리고 3, 빼기 0이야. 3, 빼기 0이 3승인 거지. 야, 그래? 그게 3이야? 어, 그래서 3이 하나 약분될 거고, 여전히 또 약분될 거야. 그래서 K는, 뭐래? 3이 이제 1이 됐으니까, 결국 2는 4, 3분의 4가 맞대, 이런 거지. 그지? 누구는 그냥 암산 순으로 풀고, 누구는 그냥 계산하다가 부호 실수하고, 2분의 1 사라지고 해서, 또 그냥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 차이, 그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지? 정적분 계산 시 간단한 법을 찾아라. 그때, 결국 이 문제는 뭐지? 그 간단한 법 중에 대칭성을 찾은 거야.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려간 거야. 그래서 가운데 탕을 어떻게 했다? 쪼개서 풀었다. 잘했다. 묻지다. 그지? 여러분도 멋질 수 있죠. 발상적인 게 아니니까, 이런 생각들은, 그지? 오케이, 그렇게 완료 짓습니다.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watched the fire mark. 이렇게 예의가 부분에 을oserтрек이 아니라, 그리고 문장에 간hi 어떻게 할 텐데? Llיך 이거 지금 곧? 플레인 battle. 그것도 parachute,acre. 이 부분은 이번쟁이 번식이 올라오게 됐다. 제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완성했던 화목이 성공하여, 그래서 만약에 Truth ornjacken LOVE가